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지같은 남친의 속마음이 한순간에 뽀록이 나왔고 그 덕분에 시궁창에서 탈출을 한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여친인 내가 보는 앞에서 이 차를 못가서 아쉽다고? 야 이거 완전 제대로 미친놈이네. 아이고 조상님 감사합니다. 저는 탈출해요. 원지 말실수 때문에 파혼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제목을 파혼이라고 썼지만 사실 구체적인 결혼 날짜는 아직 정해진게 아니고 그냥 결혼 이야기만 오가던 중이었어요. 특히 양가 인사도 아직 드리지 않은 상태라 뭐 파혼이라고 말하긴 그렇고 그냥 이별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헤어지자 했고 헤어졌지만 편의상 남친으로 쓸게요. 참고로 저는 20대 후반 남친은 30대 초반입니다. 바로 오늘이죠. 남친의 차를 타고 집에 가던 중에 이 사람이 말실수를 해서 제가 이별하자고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말로 뭔가를 실수한게 아니라 실수로 자기의 속마음이 튀어나온거죠. 뭐 본인은 추구도 그런게 아니라고 하지만 제 생각은 달라요. 뭐 계속 그냥 정말 사소한 실수일 뿐이라며 오히려 저한테 야 이거 너 과대망상이야 과대해석이라고 이런 말을 해댔는데 여러분들의 정확한 의견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 한번 읽어보시고 판단 부탁드립니다. 제 인생이 걸린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제 남친의 직장과 직업 특성상 간식, 커피, 회식비 등등을 영업 나오는 사원들이 지원해줘요. 오늘 데이트하고 집으로 가던 도중에 차 안에서 이런 이야기와 함께 그 남친 회사 선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던 중이었는데 참고로 이 사람은 남친이 평소 되게 싫어하는 선배입니다. 정말 극도로 싫어해서 종종 제 앞에서 욕을 해요. 여하튼 그러다가 남친이 먼저 이런 말을 했어요. 원래 회사에 신입이 들어오면 환영회를 해주는데 그때 꽁꽁이 영업회사 말하는 거예요. 회식을 시켜주면서 2차까지 나가는 술집도 지원을 해줬거든. 그래서 저 위에 선배들은 룸이 있는 노래방에 가서 놀고 다 같이 2차까지 나갔다고 하더라고 이런 소리를 하길래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그게 진짜야? 너무 더럽잖아. 아니 무슨 깡패 소굴도 아니고 그런 돈을 지원해주는 회사라니 이상하네. 그리고 그거를 또 받는 너희들 문화도 너무 이상해. 이러다가 근데 혹시 오빠도 신입 때 거기 다녀온 거야? 이러면서 살짝 노려보며 제가 화를 좀 냈어요. 그런데 이때 남친 하는 말이 나는 당연히 안 가지. 아니 못 가지. 그 새끼가 맨날 싫다는 그 선배 말입니다. 그 문화를 끊어버렸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 안 가게 된 지 몇 년 됐어. 하여튼 그 새끼 진짜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니까. 토시 안에 안 틀리고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친인 제가 보는 앞에서 그거 못 간 걸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 뭐야? 내가 뭘 들은 거야? 아니 오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길 일부러 안 간 게 아니라 못 가게 돼서 화가 나고 아쉽다 이 말이네? 이렇게 물었고 남친은 야 그런 술집은 비싸기도 오지게 비싸고 아니 공짜로 돈 내주는데 어쨌든 가가지고 술 먹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내 의지로 안 간 게 아니라 그 새끼가 나서가지고 문화를 끊어버렸다고 아 재수 없는 거지 이런 말을 했어요. 진짜 순간적으로 이 새끼가 미쳤나 싶은 거예요. 그렇게 제 표정이 안 좋아지니까 또 눈치를 보며 하는 말 물론 나 때까지 갈 일이 있었어도 당연히 안 갔지 그냥 없어진 얘기니까 하는 말이야 아니 야 내가 지금 거길 가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애처럼 왜 그래? 이런 말을 했고 이 뻔뻔한 태도에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어져가지고 특히 아니 막말로 내가 지랑 무슨 뭐 불할 친구도 아니고 결혼까지 약속한 여친인데 그런 사람 앞에서 저 말을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인간인가? 이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아니 뭐 내가 같은 남자지만 그런 건 질색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것들이 나만 빼고 갔어 억울해! 이런 모습이잖아요. 물론 본인은 그게 아니라고 했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 게다가 되레적반하장 저를 예민한 여자로 모는 거 보니까 진짜 이 순간 오만쟁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냥 헤어지자 했는데 이런 와중에도 제가 장난치는 줄 아나 봐요. 실실 웃으면서 사람을 달래려고만 합니다. 정말 기도 안 찼죠. 에이씨 왜 그래?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해. 이렇게요. 정말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이러는 걸 보니까 정 떨어지는 걸 넘어서 이제 막 혐오검마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는 거야. 나 지금 진심이야. 너 같은 새끼 더러워서 못 만나겠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여친한테 하냐? 그게 그렇게 아쉽다냐? 아 그래? 나랑 헤어지고 놀러가면 되겠네. 이렇게 말을 했고 이제야 겨우 심각성을 깨달은 이 인간 표정이 싹 굳으면 웃음기도 빠진 목소리로 야 너 지금 이거 과대망성인 거 알고 있냐? 아니 내가 언제 가고 싶다고 했어? 그런 적 없다고. 그냥 그 새끼 욕한 것 뿐이야. 재수없다고. 이럽니다. 사실 인간 직업이 되게 좋긴 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순간 뭐랄까? 공부 잘하는 집단이 훨씬 더럽게 논다. 이런 말이 갑자기 머리에 또 오르더라고요. 옛날에 들어본 말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일반화를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것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인간과 미래를 그리면 안 된다는 경고가 확 오더라고요. 뭐 대충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보기엔 어때요? 제가 정말 오바 망상을 해가지고 멀쩡한 남자를 걷어찬 겁니까? 저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 전에 조상님이 도왔다고 생각하는 중인데 댓글 꼭 부탁드려요. 이 새끼 미친 거 맞죠?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그 선배를 저 남자가 왜 평소에 싫어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런 더러운 문화를 중단시킬 수 있는 심지와 행동력 거기에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룸에서 놀다가 2차까지 가고 싶은 양아치가 절대 좋아할 수가 없죠. 분명히 말하지만 저거 절대 말실수가 아닙니다. 그동안 잘 숨겨왔던 본래의 저질스러운 의식이 툭 튀어나온 거죠. 댓글 맞습니다. 1급수에서만 노는 남자들이 있더라고요. 하급수 남자들은 그런 남자들을 지들 수준으로 못 끌어내려가지고 안달이고 그 선배가 진짜 진국인데 사람을 잘못 만났네. 너무 아깝다. 2번 저 새끼 저거 운전하면서 멀티가 안되니까 지도 모르게 본심이 튀어나온 거요. 잘 헤어진 겁니다. 사람이 원래 그래.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결혼했다가 시공창 확장이지 뭐. 끌 끌 끌 끌 돼지 끌 농담이 아니고 이거 진짜 맞아요. 말 실수하는 게 걱정돼가지고 뭐 물어보면 대답을 한 5초 뒤에 하는 놈들 많이 있더라고. 3번 내 장담하는데 평소에도 저런데 잘 다니는 놈이야. 끌 끌 끌 끌 근데 지 돈을 아깝고 그러니까 남의 돈으로 더더욱 가고 싶었던 거지. 근데 그걸 못 갔으니까 열받는 거고. 끌 끌 5번 공부 잘하고 그래서 학력이 좋아도 그런 유흥들 그냥 남의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일반화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런 남자와 만나는 멍청한 여자 취급 당하기 전에 거르세요. 거르세요. 답 없잖아. 6번 이게 딱 한 번이면 그래. 뭐 지 말처럼 말 실수로 볼 수도 있겠지.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거. 이게 문제여. 하여튼 그 새끼는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그 문화를 끊게 만든 놈이라 재수가 없다고. 이렇게 무려 두 번이나 집으로 실토한 거를 어떻게 주워 담을 거야. 이건 거의 뭐 고해 성사급 아닌가. 6번 끌 끌 끌 원래 의사들 중에 그런 놈들 되게 많아요. 극소수로 그 선배 같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 완전 유니콘이죠. 되들끌 음? 갑자기 의사가 나오네. 아니 어떻게 유출을 하신 거예요? 2번 뻔하죠. 제약회사에서 저런 거 해주고 그러니까. 3번 저도 그래요. 영업 나오는 회사에서 회식을 시켜준다라는 워딩에서 바로 의사구나 싶었습니다. 6번 일단 본심인 건 당연한 거고 더 중요한 게 이거야. 저기서 왜 이렇게 당당하고 쉽게 본심이 나올 수 있는 건가. 이거 뻔하죠. 글쓴이는 그러니까 눈치를 볼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만만한 거. 쓴이를 무시하는 마음이 깔려 있으니까 저렇게 본심도 튀어나오는 거야. 반성도 민망함도 없이 되레적방하장일 수도 있는 거고. 즉 결혼하잖아. 더 무시하고 완전 신나게 다닐 거야. 아우 더러워. 7번 이거는 실수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쓴이를 떠본 겁니다. 평소에도 그런 곳 질판하게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쓴이랑 결혼을 앞두고 그 마음을 떠본 거지. 나중에 걸려도 그냥 넘어갈 여자인가 아닌가 그걸 확인해 본 겁니다. 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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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이. 8번. 10번이 나왔네요. 그런 문화를 끊는 제대로 된 남자와 그거와 또 늘 반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거 아니야. 현명한 쓴이 같은데 흔들리지 마세요. 뭐? 과대망상이라고. 아니 그럼 지는 뭔데? 뭐 사타구니 망상인 건가? 10번. 영업회사에서 회식시켜주고 공부 잘하는 집단이라. 의사네. 남친 직업이 아까운 게 아니면 잘 파혼하신 거고 지금부터 저럴 정도면 지금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결혼해서도 마찬가지. 소가리 많이 했을 거예요. 고기. 헉? 댓글들 다 읽어봤어요. 뭐 주자의 의심이 있는데 네 이해합니다. 실제로 옆에 있었던 저도 안 믿기니까요. 또 저렇게 말을 했고 이별을 했고 차단도 다 한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헤어지고 나서 처음엔 아깝다는 생각도 했어요. 제가 정말 많이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흔들렸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래가 불행할 게 뻔히 보여서 그냥 잘했다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저처럼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찝찝하다. 그럼 무조건 헤어져요. 왜? 사람을 찝찝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인 거예요. 그래도 제 나이 서른 전에 헤어져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직업에 대한 유추가 되게 많았는데 제가 직접 거론해버리면 또 비하한다고 욕을 먹을 것 같아서 일부러 안 적었거든요. 근데 그냥 다들 아시네요. 네 그거 맞아요. 그리고 제약회사 말고도 다른 로컬 병원도 마찬가지 환자들 많이 보내달라 이런 로비가 들어오고 한대요. 정말 알고 싶지 않은 세계를 알아버려서 저도 모르게 직업에 대한 편견이 생겨버린 것 같아요. 당연히 아닌 분들이 훨씬 더 많겠지만 이렇게 직접 당하고 보니까 너무 싫고 이제 두 번 다시 그 근처도 안 가고 싶어요. 그리고 글이 길어질까 다른 얘기를 안 적었는데 사실 평소에도 찝찝한 순간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 말로 확신이 생겨서 헤어지자고 한 거죠. 그동안 확실한 물증이나 이런 건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 바람, 불륜, 성매매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 자기는 바빠서 그런 거 할 시간이 없고 돈도 아깝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때도 나는 그런 부류 싫어, 극혐이야,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런 게 아니라 그저 바빠서, 돈이 아까워서 이런 소리 하는 걸 보면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내가 너무 피곤한 타입인가 싶어가지고 더는 태클을 안 걸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그랬던 겁니다. 여하튼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 저런 반응이 아니었을 텐데 그걸 애써 무시, 참고 만나다 이제야 겨우 헤어진 제가 바보죠 뭐. 세상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저 정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면 되는 건데 그조차 이렇게나 만나기 어렵다는 게 참 아이러니해요. 다들 월요일인데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말실수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아까 댓글에 나온 것처럼 이게 살짝 떠본 거랑 떠본 게 아닐까 싶고 또 하나는 이거는 진짜 어찌 보면 좀 비약적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너무 멀리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오히려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이나 그 모든 것들 봤냐?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어? 막 이런 뭔가 어시되는 느낌이랄까? 저는 그게 멋있는 줄 알고 물론 이 사람은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놈을 본 적이 있거든요.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화를 부르는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실수든 뭐든 이런 건 아니죠. 감사합니다.